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과 인요한.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김기현 씨는 인요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신위원회를 왜 만들어 가지고 그 소란을 피웠는지.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나의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선거제도혁신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걸 눈을 피하고 그냥 이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요한 씨를 불러뜨려 가지고 며칠 한 한 달 정도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한 거죠. 인요한 씨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대안이 나오면 대안을 제시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종을 치는 건데 어차피 혁신위원회가 쉬우니까 그런데 뭐 그거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좀 구긴 거죠. 인요한 씨가 이번에 많이 배웠다는데 뭘 배웠는지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지지군안된지를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면 좋겠네요. 어쨌든 17분 만났으니까 의례적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노력을 한 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일파에 이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면 죽어도 여러분들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데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질긴 거 아니까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신평옥 씨 87세고 신평옥 씨는 할머니고 할아버지는 올해 연세가 뭐 이 정도 안 됐겠습니까 전남 여수역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쯤 달리며 나온 적금도 남해를 갈라선 사이를 있는 대교 5개를 넘어야 된 외진 곳인데 50가구가 있는데 아마 모종의 사건에 관련돼서 아마 빨갱이란 그런 누명을 덮어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몇 년 전까지도 빨갱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술 먹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담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북한을 탈출한 이후 50년 지옥에 갇혔습니다. 선말 빨갱이 노인의 사연. 이 노인이 진짜 빨갱인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입력된 그런 정보가 이 노인이 그냥 빨갱이라고 하면 그냥 빨갱이라고 믿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배척한 거죠. 사람들은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보고 싶고 본인이 여러분 듣고 싶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50여 명이 여러분 사는 그런 섬마을에 다 형 동생으로 다 아는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들 배척한 세월이 수십 년이 흘른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그냥 머뭇하더라 그리고 믿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는 뭡니까 느끼고 싶은 걸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가 빨갱이가 아닌데 내를 빨갱이라고 자꾸 여러분 따돌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16년 울산광역시 시장선거의 청와대 하명사건 이래서 부정선거를 당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선거 결과를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그게 뭐 20%인가 그렇게 표를 훔쳤지 않습니까 그거를 김기현 당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런 관심이 있거든요. 2020년 4.15 총선은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울산광역시 시장선거의 2016년에 득표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김기현 당대표는 알 겁니다. 본인 선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남구 또 지역구의 의원 을 갖고 있고 2022년도 울산광역시 시장선거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조작을 한 정도가 5%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20%를 표를 훔쳤는데 사전투표 득표수를 2022년도에는 5%를 줄였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 정도 되면 고급 정보를 다 입수할 거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 거라고요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 거라고요 이틀간 저름 침묵하다가 그 다음에 며칠 지나가지고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발족했지 않습니까 저는 다분히 국민의 이목을 돌리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을 직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직시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했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동일한 방식으로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느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일어난 부정선거를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나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의 조작값 15%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의 조작값 35% 문제를 국민의힘이 침묵했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당연히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나 윤석열 대통령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책임의 중요한 부분은 선거 부정을 한 게 아니고 선거 부정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그냥 침묵한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월 5일 날 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면 해답이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다 침묵했잖아요 그러니 용기를 얻어 가지고 여러분 선거 사기시력들이 그다음 선거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침묵하니까 그다음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직시하지 않고 사실을 덮는다는 걸 범죄에 공모한 거거든요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냐 받아들이지 않냐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을 깔아뭉긴다는 것은 그냥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왜 부정선거를 했냐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 일어난 240만 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침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나는 보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이렇게 비급하고 이렇게 뭐죠 선거 사기 세력도 다른 공모관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국민들의 대규모 재앙 없이는 제어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겁니다 쇼 비즈니스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쇼를 하고 물러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고 그냥 쇼를 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국민들은 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선거를 대부분 다 이제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 성공한 거죠 쇼를 한 거죠 다 쇼 쇼 쇼 쇼를 한 겁니다 이 죄를 앞으로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이 죄를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죄값을 동시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앞으로 얼마나 치루어야 여러분들 이 죄값을 다 치르게 될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구역질이 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구역질이 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당대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당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를 초토화시키는 지시에 다 공범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야 당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나도 여러분들 국민이 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진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쇼 비즈니스를 이제 끝내는 행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제 말했지 않습니까 물렁물렁 사회 여러분들 울산시장 청와대 함행사건에 나오네요 30% 조작했네요 30% 2018년 울산시장 김기현이 받은 사전투표 덕표에서 30% 훔치고 바른미래당 이영이가 받은 데 30% 훔쳐가지고 훔친 표수가 3087% 훔쳤네요 3087% 더해지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죠 윤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조작값을 확 낮췄습니다 10% 그러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전국 평균은 5%였으니까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확인에서 10% 훔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하는 거가 그냥 낱낱이 다 밝혀진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서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김기현 씨가 모르겠냐 이야기죠 김기현 씨가 다 아는 거죠 알면서 여러분들을 뭉겨넣은 겁니다 알면서 혁신위원회를 가지고 국민들 여러분의 관심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보수의 아승이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대구 광역시장 선거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조작을 아무리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광역시장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대구 광역시장도 서성없이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세력들이 한 것은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장소에서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하는 걸 보시고 2018년도입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권영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권영진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여러분들 3만 1241표 가운데 20%를 훔친 겁니다 이게 수성구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서울로 따지면 강남구 같은데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서 자유한국당이 권영진 후보한테 30% 훔쳐가지고 더불당의 임대윤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자면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함께 20% 훔치고 대구에서도 표를 훔치는 겁니다 대구 중에서도 수성구에서도 이런 표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20% 훔쳤는데 이거는 2018년이니까 북미 싱가포르 해당을 기획해가지고 조작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에 안 됐으니까 조심한 겁니다 전국 평균의 5%를 조작한 겁니다 홍준표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한테서 국민의힘 홍준표인데 무소속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5%를 훔친 겁니다 정의당도 5%를 훔친 겁니다 표수는 얼마 많지 않지만 2223표를 두 후보한테 훔쳐가지고 중요한 것은 대구 광역시에서 표를 훔치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보수 후보의 표를 훔치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서 보수 후보의 표를 훔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조작용 pc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냥 다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비책이 없이 2020년 총선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이고 국민의힘의 이름은 김기현 당대표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조작하는 데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대피한다 이야기죠 당신들은 그 비급함의 죄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작하는 데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데이터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뭡니까 다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야기죠 제가 오늘 사례를 든 것은 대구가 좀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 중에서도 수성구에서도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표를 빼앗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다 덮고 혁신위원회를 가지고 시간을 한 달 정도 보내 그냥 인간이 악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진짜 악한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다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그 조작된 데이터의 차이값을 가지고 그 차이값이 가장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0에 가깝게 수렴을 시키게 되면 덕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규칙 관계식을 그대로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까지 한 겁니까 그래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조작한 식으로 7.49% 7.5% 정도 여러분들 사전 튜프를 뻥튀기 하면 다음에 더불당이 200석은 무난하게 넘긴다 그까위 하면 전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을 해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았을대로 하겠지만 참 국민들이 불쌍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데 좀 올바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것이 거짓하고 여러분들 사기하고 조작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된 것이 모르면 그냥 넘어갈 건데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덕표수를 조작해가지고 표를 훔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뭐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뭉개고 2020년 총선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부역하는 자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선거라는 요식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또다시 압도적인 여러분들 성리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해 가지고 그리고 모든 입법 권력을 여러분 장악해서 국민들을 뭐죠 이 국민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주리를 터는 수준으로 가는데 부역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사 문제를 다루지만 텀텀이 말 밑부분에 개몽 차원에서 이렇게 선거 문제를 잊혀지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또 뭐 선거 문제를 다룹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거에 관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